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민주당이 그저께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에 김한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당 정강정책을 중도로 조정을 하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는 방안도 통과시켰고요. 이로써 대선 패배 이후 질이 멸려라던 민주당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계기는 마련이 됐습니다만 그건 형식적 계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간판을 아무리 바꿔봤자 파는 상품이 그저 그러면 손님이 떠나기 마련이죠.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아무리 바꾸고 당명을 아무리 바꿔봤자입니다. 그래봤자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느냐라는 말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세간의 냉정한 평가. 이걸 민주당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또한 기득권층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 말이죠. 이걸 불식시키지 않는 한 아무리 간판 바꿔 달아봤자 헛수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행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 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행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MBC가 김재철 사장 후임으로 김종국 대전 MBC 사장을 선임했는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김종국 신임 사장은 김재철 아바타로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노조의 박재훈 홍보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슈를 털리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 그렇죠. 김종국 신임 사장 취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취임식을 했고요. 오전 9시. 네. 오늘 잠시 뒤에 또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만간 인사도 있겠네요. 네. 인사가 사실은 보도본부장이니 경영본부장이니 하는 인사들 일부는 이사들이거든요. 이사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또 박문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10일 날 박문진의 임시 또 이사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후에 임원 인사를 시작으로 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좀 인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 노조는 김종국 신임 사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신 겁니까? 김재철 아바타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명서에도 썼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mbc 구성원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인사다. 어떤 점에서요? 이를테면 이분이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 김재철 사장 재임 3년 동안 지방사 사장을 두 군데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창원 mbc하고 진주 mbc 겸임 사장으로 처음에 부임을 했었거든요. 네. 겸임 사장이라는 것은 김재철 사장이 지방사 통폐합을 위해서 두 군데 사장을 한 명만 이제 발령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mbc 경남 통폐합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 mbc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 통폐합을 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수십 명이 아 수십 명 십 수명이 해고나 또는 정직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지방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저기 진주 mbc 노동조합의 정대균 지부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정대균 지부장부터 시작해서 두 명이 해고가 되고 17명 정도가 이제 정직이라는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종국 사장이 부임을 할 때부터 나는 지방사 통폐합이라는 미션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이다 라고 천명을 했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무리수들을 많이 뒀었고 때문에 노조 저희 지역사 지부 노조 입장에서는 또 출근 저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출근 저지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뭐 너희들이 나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도 월급 임금을 결제해 줄 수 없다. 아. 그래서 2010년 3월하고 4월 두 달 동안 진주 mbc 직원들의 임금을 결제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일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 결제가 없으면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3월하고 4월 두 달 동안 임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노동법상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파업을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파업은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출근 저지 투쟁. 출근 시간에만 잠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노동법상 문제가 있고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서 문제가 좀 되니까 이제 뒤늦게 밀린 임금을 좀 지급하려고 또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좌 지급 정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의 업무가 좀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창원 mbc 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원 mbc의 계좌를 갖고 와서 진주 mbc 또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또 한 번 뒀었습니다. 그게 회계상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 뭐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경향이나 이런 측면들을. 그래서 진주 mbc 구상원들이 이제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다라면서 또 이제 지급받는 걸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달 동안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책임을 물어서 진주 mbc 계약직 여직원을 1차 인사위원회에서 또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재심 청구를 했고요. 재심에서는 정직 6개월로 일부 경감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방사에서 지역사 통폐압을 자기 미션으로 생각하고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키워드였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소통 없이. 고생하게 표현하면 불도저고 이제 그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무대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 써도 되는 건가요? 여기 방송인데. 방송심의 안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사 통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조금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를 시도한 것이 여러 번이고요. 또 자사의 사장 본인의 생각을 여러 가지 경로로 방송을 내보내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시청자 사과 제재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로 볼 때 이분이 과연 지역사 사장일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는데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던 지역사 통폐압이라는 이슈를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였는데 과연 본사 사장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대다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mbc 정상화의 의지가 있겠느냐 오히려 퇴부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 일방 독주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면 김재철 전임 사장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저희도 좀 사실 이분이 81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입사를 하셨고 김재철 사장과의 어떤 돈독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회사 선배들에게 좀 탐문을 해봤는데 김재철 사장은 1년 선배예요. 80년 입사고요. 또 김종국 저희 사장은 81년 신경민 의원하고 동기를 입사를 했는데 같은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크게 개인적으로 끌어주고 따로 만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20년에서 30년 걸쳐 회사 생활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일도 하고 저희가 모르는 여러 관계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면 지방사 두 곳의 사장을 역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방사 mbc 구성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사 사장으로 발령내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보내기 위한 전단계로. 정리해고의 수순이라고 하죠. 그렇게 본다면 지방사 사장을 역임한 게 꼭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충성한 것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희도 지방사 사장으로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엄기영 저희 전 전 사장 때는 이분이 기획조정 실장을 해서 사실은 요직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그 이후로 등용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분이 지방사 사장을 처음 갈 때는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김재철 사장 체제가 생각했던 지역사 통폐합 과정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쪽 논리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인물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하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문진이 참 궁금한데 김재철 전임 사장을 사실상 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 그랬는데 다시 김종국 사장을 선임을 했다. 그런데 언론계에서는 김재철의 아바타로 통하는 사람을 후임 사장으로 선임을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문진의 판단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또 초기에 좀 낙관을 했던 부분이었다가 나중에 비관으로 접어들면서 좀 절망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장 선임이 사실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한 달 이상 끌면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박문진의 사실 사실상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번 김재철 사장 해임 때는 여당 이사들 중에 일부가 동조를 했기 때문에 해임이 됐던 사항이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김재철 체제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이사들도 일부 컨센서스가 있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김종국 사장을 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때 한 달 이상 끌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박문진 안에서 6대3 구조의 회복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었습니다. 여당 이사들 입장에서는 그중에 다섯 분은 이명박 정부 때 임명이 된 이사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아니 여당 이사표가 이렇게 갈린다는 것은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쪽에서 원하는 자신들로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mbc의 방향이 이끌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 위기감이 좀 증폭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6명 여당 이사가 다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장 선임에 시동을 걸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했었고요. 4월 초까지요. 아 여당 이사들 간에 의견 조율의 시간이 필요했다?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3 구조의 회복이라는 얘기는 저희 귀에 들리기까지 공공연히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김재철 사장 해임 때 해임안의 도장을 찍었던 여당 이사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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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이라는 선택지를 주고 좀 더 이니셔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김종국 사장 자신들이 원하는 김종국 사장 선임까지 시간을 끌면서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여권의 어떤 시그널이 이런 게 전달됐다는 어떤 징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포착된 게 없습니까? 네. 하도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아서 많은 루머들 가운데 청와대의 뜻이다, 방통위원장의 뜻이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서상으로나 또 누구의 증언상으로나 그런 것들이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여당 이사들이 똘똘 뭉쳐서 김종국 사장을 선택을 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당 이사 6명 중에 5명이 이명박 정부 때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 사장 선임 과장에서 브리핑을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들한테 후보들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이 mbc 사장으로서 이렇게 경영하겠다는 경영 계획을 밝히고 나면 질의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여당 이사 중에 두세 명이 앞으로도 노조에 끌려가지 않는 mbc를 만들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대요? 네. 절대로 노조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을 한 것으로 저희는 전해들었습니다. 강요를 한 것이죠, 사실은. 네. 부탁을 하고 강요를 한 것인데 김재철 전 사장이 만들어놓은 이른바 노형 방송으로부터 자신이 독립했다는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야지만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됐던 이사들이 생각하기에 한기로는 mbc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김종국 신임 사장이 김재철 아바타라고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됐던 전례를 충분히 의식을 할 테니까 조금은 유화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박재현 국장이 전해주신 박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의 그런 질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럴 예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김종국 사장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나에게 남은 시간은 9개월이다라는 것일 거거든요.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또다시 박문진 이사들로 하여금 다음 차기 사장으로 선임이 되느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당 이사나 일부 여당 이사들 중에 또 김재철 체제와의 단절을 주문한 분도 저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여당 이사들 사이에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국 사장은 김재철 아바타가 아니다라면서 김재철 체제와의 단절을 위해서 김종국 사장을 또 지지했던 이사도 있고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지난 3년간 김재철을 걸어온 길은 바른 길이었고 mbc가 계속 이방량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문하는 다수의 여당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눈치를 분명히 살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겠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스탠스 잡기가 어렵겠는데요. 김종국 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보임이니까 김재철 전임 사장의 임기를 채우고 다시 선임되기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국 사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를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혹시 저희가 지난 금요일 사장이 첫 출근하는 날에 맞춰서 노보를 냈었는데요. 노보에서 7대 정상화 과제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정상화 과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자신의 업적은 그런 정상화 과제 쪽이라기보다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그리고 수익 그런 쪽의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서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김종국 신임 사장 체제에서 제작 일선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제는 중요한 척도가 앞으로 있게 될 인사에서 본부장이 누가 오고 국장이 누가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좀 사내에서 전망이나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내의 전망은 사실 여러 갈래로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국 사장이라는 이분의 캐릭터가 또 사실은 하나의 일관된 흐름 일관된 논리로 이렇게 꿰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떨 때는 이른바 보도국에서 올해 잔뼈가 굵은 기자 출신이고 보도국 간부를 역임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누락됐다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편향됐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의 김종국 이러면 이분은 보수 이분은 진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다만 좀 아랫사람들을 좀 이렇게 워커홀릭으로 좀 닦달하는 그런 스타일의 보스였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김재철 체제 3년을 겪어보니까 보도본부장 또는 보도국장 또 PD수첩 같은 경우에 편성제작본부장 이런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장은 사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 말고는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거기에 재량권이 많이 주어져 있고 그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에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보도의 공정성 또는 이슈를 다루는가 못 다루는가에 문제가 달려있다고 보겠는데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10일 이후에 있을 본부장 인사에서 새 인물로 그리고 모두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일부나마 좀 교체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본부장이나 핵심 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2주 동안 김종국 캠프에서 휴가도 내가면서 김종국 캠프에서 열심히 성공운동을 했었던 것으로 또 알려지는 얘기도 있어서요. 또 그렇습니까? 네. 과연 또 그 사람들에게 보은 인사를 하면서 김재철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저희 회사를 지금 좀 휩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철 체제 때 잘 나왔던 간부들은 그렇게 지금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겠네요? 지난 2주 동안은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후보들 중에 사장 선임 후보들 중에 자기가 사장이 되면 다 갈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감을 느꼈다가 지난 목요일 사장 선임 이후로는 굉장히 희희낭낭하면서 희희낭낭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자신들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저희는 전해듣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이 재현될 가능성은? 글쎄요. 봐야지 알겠지만 아마도 이쪽저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외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변화, 큰 개혁 같은 것들은 기대하기가 좀 난망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노조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지금까지 메시지가 없었고요. 제가 어제 작가분께서 질문을 어젯밤에 보내주셔서 급하게 오면서 읽어봤는데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사장님한테 메시지를 한번 보내봤는데 아직 답이 없으십니까? 문자로? 무슨 문자 보내셨는데요? 한 번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이 없으십니까? 그래요? 속증 씹은 건가요? 글쎄요. 아직 회의 중이라서 그러신 건지 오늘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지금까지 과거에 걸어온 길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아직 예단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정도예요. 그럼 지금 우리 박재원 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김종국 신임사장이 입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입에 아주 달려갔고 김종국 신임사장이 신임사장에 대해서 일만의 기대라도 남겨둘 거냐 아니면 그것마저 접을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의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후임 인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또 저희가 척도가 될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파업 이후에 김재철 사장 체제 때 부당 정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MBC 아카데미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드라미아에 가서 세트장 관리를 한다거나 신사옥 건설단에 가서 공사 현장을 둘러본다거나 이런 부당 정보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부당 정보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다 돌아오셨고 법원의 결정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MBC 아카데미에 아직까지 17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17명의 직원이 남아있고 이분들이 지난번 발령 일자가 5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자신들이 법원 결정문의 취지대로 자신들의 원직으로 복귀가 되기 위해서는 5월 7일이나 8일쯤에 늦어도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안광한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 때 11명의 아카데미 직원이 복귀할 때 보니까 또다시 4명에 대해서 성남지국, 수원지국 이런 데로 여의도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실무지대에서는 그때 안광한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 때 만들어놓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여의도로 다시 돌아보지 못하는 안을 실무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안을 그대로 추인할지 또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는 화합을 위해서 그 첫 인사에서 제스처를 좀 다르게 할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17명은 사실 지금 사측의 분석에 의하면 굉장히 파업 때 강경했던 사람 적극적 참여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분류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인사가 김종국 사장의 MBC 정상화를 위한 첫 가늠대가 되지 않을까 5월 7일이나 8일쯤에 인사가 나야 되니까요. 이틀 남았네요. 네. 내일이나 모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부장 인사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김종국 체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대충은 가늠이 된다.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일말의 기대마저 접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낸 노부를 통해서 정상화 과제에 제1번으로 지난 3년 김재철 체제에 대한 전면 감사를 또 설명을 했거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김재철 사장 체제 때 있었던 위인 설관식의 조직 설립 또는 정실 인사에 의한 사장 친구, 사장 후배 이런 사람들의 정신없는 채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돈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파업에 동조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사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요. 사실 방문 전부터 나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리 감독 감시 기능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김종국 사장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김재철 체제의 여러 가지 인적 청산려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해도 지난 3년에 대해서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비리나 이런 부분은 김재철 사장과 고리를 끊고 결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마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로서는 인내가 인계점에 달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떤 행동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 조합원들 그리고 MBC 대다수 구상원들의 종지를 좀 모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나저나 김재철 전 사장은 뭐 하고 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요즘 뭐 한답니까? 글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파악한 행적이 4월 18일에 따님 결혼식이 있었고요. 명동성당에서요. 그 결혼을 시켜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4월 19일에 신동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그 신동아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장 후보 중에 한 명인 구영회 후보에 대해서 노조와 친하고 노조가 이 사람을 저번 사장 선임 때 찍었다 이렇게 저희는 그 인터뷰 제목을 영회야 같이 가자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 인터뷰 이후로는 사실은 김재철 사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난다거나 친분이 있다고 하는 저희 회사의 그런 분들도 특별한 연락 없이 지금은 효류가 현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MBC의 위상이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단적인 시청률이나 이런 지표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MBC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어떤 심장이 드세요? 저도 노조 전임을 오기 전에 13년 동안 보도구 기자로 일했었고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파업 이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고 그 이후에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왔던 얘기고 이제는 저희가 자괴감을 넘어서서 사실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수 MBC 구성원들이 이제는 좀 포기하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네. 그런 저희들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저 개인만 해도 굉장히 이제 저희 회사 뉴스를 보고 있기가 쉽지 않고요. 네. 시청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회적 쟁점마다 잘 피해 다니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교양 프로그램에서나 좀 다룰 법한 그런 순간적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잡는 그런 것으로 좀 시청률을 유지하겠다. 뉴스 프로그램에서마저 그렇고요. PD수첩 같은 데서 또 연상화, 조제가 연상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김종국 사장이 제가 오늘 여기 취임사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별 말씀이 없으셔서 사장님께서 취임사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취임사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 첫 번째 과제가 공정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가운 말인데 그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여기 보면 또 조직 복원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세운 7대 과제 중에 두 개 과제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네. 미사여고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정방송이라는 얘기는 MBC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편향으로 또는 집권 세력에게 더 유리한 방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 이제 불공정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파동 방송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안팎의 모두가 질타하고 있는 MBC의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정방송에 대해서 노조는 언론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저희한테 과제를 좀 줬어요. 추임사에 그게 또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유일하게 주신 지금 메시지인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러면 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입장에 섰다고 보는 시각인 건지. 노조가 혹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일해라 잘해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 내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지적은 한 적은 많이 있었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서는 모두가 망한다. 더 이상 지금처럼 우리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강좌에 대한 감시를 하지 못한다면 언론사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은 많이 했었죠. 그거에 노조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 감시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 단계에서 노조가 조합원을 통해서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에 유리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배구 조정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형방송의 중요한 프레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팀사에 노조 얘기가 있다길래 한번 반문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여전히 고시대적인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시각 노조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MBC는 노형방송 아니냐. 그러니까 또 김재철 전임사장은 계속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MBC의 DNA를 바꿔버리겠다. 노형방송 체제를 끝내버리겠다. 이걸 자신의 사명감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제가 단 두 가지 정도 늘 그 얘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김재철 사장이 와서부터 애초부터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획을 단계별로 실천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자신이 거듭되는 방송의 파행과 공정성 훼손과 신뢰도 추락 때문에 결국은 제작 거부가 들어가고 파업 상황에 대고 내몰릴 위기에 처했을 때부터 들고 나온 것이 그때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는 자기에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에 도와가 나오고 이런 얘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저희는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고 해야만 하는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보수 전체의 싸움을 거는 것이고 노조는 이제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의 싸움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빠져나가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노형방송이라면 이제 노조가 회사를 경영하다시피 하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권 또는 특혜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 지난번 2월에 집행부를 받고 왔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무섭게 노조를 내리누르셔서 처음에 집행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구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 지난 4월 30일 날 노동절 행사를 했는데 저도 내심 약간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이게 행사하고 이러면 경품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도 핵심 간부인데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저희 조합관사가 이제 비누 하나 남았다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도 이것이 지금 노형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제가 노동절 얘기는 농담삼아 드린 것입니다만 저희는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벅차고 저희 말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고 있는데도 과연 노형방송 프레임이 계속 유효한 것인가 애초에 그것을 제기한 것이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때마다 와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뒷배경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장이 와서 회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다가 또다시 또 사라지면 나몰라라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노조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듯 하나의 맑은 물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지적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 기능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노형방송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그 질문 드린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떤 지적을 하냐면 mbc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급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도 지금 공중파의 외연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저래갖고 방송사로서 과연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되게 많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은 제대로 회사로서 저희 구성원들의 하나의 일터로서 존립을 계속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관행적인 말입니다만 노사가 똘똘 뭉쳐서 미래의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왜 이렇게 관변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역량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회사이기 이전에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자긍심 또는 저희 자존심 같은 부분들부터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 사회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공영방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80년대 가치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대 가치의 제재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1 더하기 1을 덧셈을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꼽셈으로 갈 수가 있겠나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국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게 본다면 부당 전부된 사람들을 진짜 원대복귀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척도가 될 거고 간복급 인사를 어떤 그림으로 내놓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김종국 체제의 앞날을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인기 스타 반열에 오르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깔립니다. 그 얘기 맞습니까? 방금 한 얘기.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다고? 아, 진짜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사람하고 저녁에 간단히 만났는데 다 김종대 편집장 얘기 말하던데 글쎄요. 그런데 왜 난 못 느끼지? 난 전혀 못 느끼겠는데 느낌의 착도가 뭡니까? 혹시 이 동그라미 이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유치하게 안 나가고 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거 봐라고 여기 나왔으면 갑시다. 꼭 한 마디씩 디스를 얘기한다.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한테 사장한테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갈까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박미를 앞두고 소위 호국 안보 세력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어요. 호국 안보 세력. 멋있는데 명칭이.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 동북아시아가 지금 각 국가의 이 애국 호국 세력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그렇죠. 일본은 저 아베 저 인간 때문에 날리고. 저 인간 뒷받침하는 그 구 세력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예비역 장성들이 많다고. 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세력들이 다들 목소리를 높이면 왜 국제정세가 말이에요. 네. 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 그렇죠. 그렇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보죠. 자기 중심주의. 그렇죠. 국가 중심주의.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특히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2015년에 받는 이 한미 간 하위를 무력화하자. 무기한 재연기하자. 맞아요. 이런 얘기로 거의 모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상반기에 안보 위기 정국의 귀결점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군하고 연합 이런 구조가 없어진다는 거죠.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한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이걸 연기하자는 겁니다. 연합사 해체를. 그런데 취지는 간단해요. 그래서 비 올 때 지붕 고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안보 위기에 왜 한미연합사를 없애 가지고 북한의 전쟁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냐 이거죠. 그리고 연합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한미연합사가 제가 보니까 1978년에 창설됐더라고요. 11월에. 그때예요? 그 전혀 아니고? 아니에요. 그때는 그전에 유엔군사령부에서 했는데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전쟁 때부터 78년까지 가동을 됐는데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유엔에서 결의가 됐거든. 유엔총회에서 공산측하고 서방측에서 각기 한국의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결의안을 했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사를 대신할 기구로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겁니다. 유엔사를 대신할 기기로. 35년 전 일이에요. 그렇죠. 그 해 제가 찾아보니까 21살에 노사연이 mbc 대학가요제에서 돌고 돌아가는 길로 금상을 차지했고. 연합사연하고 노사연이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 두 달 전에 23살에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람으로 입선을 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황가받고. 그때가 1978년인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자녀가 그 나이가 됐어요. 거의 그 나이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피부에 좀 와닿네. 노사연 심수봉. 노사연 심수봉. 그때 그 사람. 돌고 돌아가는 길 아시죠. 알죠. 산 넘고 넘어. 그렇죠. 돌고 돌아가. 아무리 올라도 그 자리네. 이제는 군사 안보 영역에서 대중 연예 영역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한우물만 파세요. 조금 쪽팔리긴 한데. 그런데 돌고 돌아가는 길. 한국 안보가 그랬다고. 저기. 여기가 어둠매뇨. 올라도 매는 아니고 다시 그 자리. 이게 문학의 반열로 오르고 있었네. 좋아요.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때 우리 겨우 기본 무장정도 충족하는. 그렇죠. 안보가 어렵던 시절에. 그렇죠. 이 시절에 만든 게 한미연합사고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이죠. 세상이 아주 천지개벽을 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던 그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좀 옷을 갈아입자 이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하고 전작권을 우리가 전환하겠다고 했고. 또 그전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78년에도 한미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러면 작전권 환수하겠다고 그랬고. 그때 카트하고 막 갈등 빚을 때 있잖아요. 엄청나게 갈등 빚었죠. 아마 한미관계가 제일 나빴을 땐 그때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핵 개발까지 하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작전권 환수 내걸었고. 그랬었었나요? 네. 88년 대통령 선거죠. 87년이지. 그래서 민족자정과 어떤 국민의 자존심 충족을 위해서 작전권 환수하겠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이것과 더불어 용산기지 미군을 용산에서 빼겠다. 노태우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태우 씨가. 87년 대선 때? 그렇죠. 그랬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평시 작전권 가져왔고. 이제 그냥 전작권 가져오기를 뭐하니까 전시하고 평시를 나누는 희한하게. 그렇죠. 이게 아주 희대 코멘트입니다.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말라면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시 작전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작전권이면 평시건 전시건 똑같은 거지. 무슨 전평시가 따로 있어? 그러네. 진짜 따지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래서 왜곡시켜서 그나마 반쪽도 안 되는 거 가져왔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논의가 다시 시작돼서 결국은 2012년에 가져오기로 된 것을 이명박 대통령 때 3년 연기한 2015년으로 됐던 거고. 선구자는 노태우 씨네? 노태우 씨죠. 그런데 노태우 씨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노태우 씨는 종복인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그런데 이제 종복이라고 못하니까 물태우라 그랬지. 이게 군에서 발명된 용어죠. 맞아. 물태우라 그랬죠. 네. 요즘 건강에 많이 안 좋다고 하더만요. 좀 그러대요. 아무튼 이게 87년 대선 때 노태우 씨가 공약으로 되걸었던 거다. 그때는 전평시가 아니라 그냥 작전권. 작전권 환수하겠다. 이랬고. 그런데 이제 평시로 나눠서 이게 전평시가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국가대표팀이 평시에는 허정모 감독이 훈련을 시키다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히딩크가 와서 지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시 작전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전제가 없다면 평시 작전권도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평시잖아요. 평시죠. 그러면 지금 그 작전권은 우리 군이 행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군이 행사를 하는데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거를 이제 유지시켜가지고 사실상 평시에 우리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 지휘하는 듯하지만 또 모든 주요 작전계획이라든가 전시대비계획은 연합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희한한 체계. 아니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머리 아파. 여기서 그러면 작전권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작전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얘기하는데 개념적인 건데. 그럼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군의 최고의 권한은 지휘권이에요. 그렇죠. 지휘권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 군수, 작전, 그다음에 병참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통틀어 지휘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중에서 작전에 관한 사항을 작전지휘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작전에 관해서 모든 어떤 배치를 하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또 그러면서 병력을 운용하는 군령 즉 용병에 관한 사항을 작전지휘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작전통제권이에요. 우리 한국군이 스스로 교육훈련하고 인사, 군수 다 해요. 그다음에 평시작전도 합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미군의 연합사에 배속을 시켜서 통제를 받게 한다고. 이것이 작전통제권이라고. 지휘권 중에서는 제일 수준이 낮지만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장차 어떤 한반도에 유사시에 한반도 통일을 할 건지 아니면 북한을 격퇴하는 수준에 그칠 건지 또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제기구나 어떤 미국 주도로 통일을 할 건지 아니면 한문국군 주도로, 한문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건지 이런 전략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위에 작전통제권, 즉 미국이 지휘하는 구조에 흡수되고 편입됨으로써 우리 주도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전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대통령들의 갈증, 나름대로 열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주도로 통일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데 이 작전권이 필요하다. 작전통제권이 필요하다. 이런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대통령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한테 뭔가 좀 남다른 어떤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물려주려면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작전통제권 같은 주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군사주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군사주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셔, 주로. 이 애국, 호국, 보은 세력들께서는. 호국, 보은, 호국, 안보 세력은. 안보 세력은. 왜 그게 근데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아니면 뭐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하다못해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할 때도 검역주권이 이게 국가주권이라고 하는 논쟁이 붙은 건데. 맞아요. 그런 거 하나도 주권인데 군사주권이 주권이 아니면 뭐가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군사주권이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또 더 골 때리는 얘기는 최근에 핵주권을 가져오자 그래요. 통문장을 하자. 그런데 군사주권 중에서도 최고의 주권이 핵주권이에요. 그렇죠. 그건 가져오자 그러면서 작전통제권과 같은 군사주권은 또 가져오지 말자 그래. 여기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럼 호국 안보 세력이 전작권을 가져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경우에 북한에 밀린다. 내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판단에 기초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비슷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은 한미동맹이라는 거죠. 즉 연합방위 체제다. 미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방위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뭡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가 뭡니까?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도 아니고 작전통제권도 미군장성에 사실상 예속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사자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평화협정에 관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요. 또 동북아시아에서 국가의 대전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당사자로서 어떤 평화와 통일과 생존과 번영을 위한 뭔가 대전략을 우리도 구사할 수 있는 중견국가예요. 미들파워. 이런 나라가 과거에 미국의 군사 원조에 겨우 빌붙어서 안보를 하던 이런 시대의 산모를 계속 유지했을 때 우리가 당사자 대접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작권을 환수를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연합 공동작전기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한국군이 주도해라. 그렇죠. 미군이 지원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펑크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난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의 회로도가 어떻게 구성돼 있길래. 나 이거 연구대상이라고 보는데. 이걸 군사주권이 아니라고 팍팍 우기다가. 이제는 한미연합방위 태세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안보 위기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그러면 이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구현했던 게 바로 한미연합사죠. 연합사입니다. 연합사령관은 미 8군 사령관이 맞고. 아니죠. 연합사령관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쓰리스타고. 쓰리스타고. 연합사령관은 포스타. 사성장군. 그렇죠. 8군은 예하부대예요. 예하부대. 그래서 한국군은 부사령관을 맞고. 부사령관 맞고 지상구성군 작전을 맞죠. 지상군 사령군. 그런데 그 그림자 조직이에요. 지상군 사령. 구성군 사령군은. 그럼 뭐예요? 있으나 마나요. 그건 한국군에 체면 세워주려고 한 거고. 연합사령관을 미군 장성 사성장군이 맞고. 정보작정기획을 미군이 맡고 있어요. 이건 한 번도 한국군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정보작전기획이 핵심 아닙니까? 그게 뭐 군사작전에 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미군이 맡고 있고 또 해군 공군 구성군 사령관도 미군이 맡고 있고. 한국군은 부사령관 지상구성군 사령관 맡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상구성군 사령군은 그림자 조직입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지상구성군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한국군의 역할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지상구성군 사령군은 어떤 한국군이 지상군의 압도적 다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음으로써 마치 지상군 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착취 현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림자 조직이기 때문에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이런 어떤 권한이 한국군이 갖고 있다는 거 거의 신경 안 써요. 왜? 없는 권한이니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깔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그러면 연합방위체제화해서 평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그러지만 사실 평시에도 위기정보 판단 같은 거라든가 연합군사훈련은 평시에도 미군 영역이라고. 우리가 그런 몇 가지 권한을 빼놓고 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미군이 주도합니까? 미군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본래 평시작전권을 가져올 때도 연합사령관한테 위임된 권한으로 남겨놨던 권한이에요. 아니 그건 논리적으로는 우리 그냥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져가야죠. 평시의 연합훈련이라고 한다면? 연합훈련이라고 합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불과 몇 년 안 돼. 2, 3년밖에 안 돼. 우리가 주도한 지도. 그건 이제 전작권이 넘어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안보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권한을 미군 장성한테 위임함으로써 어떤 안보가 돼왔다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연평도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폭격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막 포탄이 날아오고 할 때 항공력으로 대응을 하냐마냐. F15로 때리냐마냐.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문제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때리려고 했는데 군이 반대해서 못 때렸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때 군이라고 하면 합참의장을 통하지 않는 군이 대한민국에 있나? 없죠. 없죠. 그런데 합참의장하고 대화를 한 게 화상회의밖에 없거든. 당시에.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합참의장은 합참에 있어야 되고 대통령 청와대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전투기의 전자도 얘기 안 꺼냈어. 그래요? 네. 전투기가 뜨긴 떴는데 교전 다 끝나고 그것도 합참의장이 청와대 짓이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군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그러네요. 자기 비서예요. 안보보좌관, 외교안보수석. 그러면 자기 밑에 자기 새끼가 그런 말 하면 당장 잘라버리면 되지. 군하고는 이걸 단 한 마디도 상회한 적 없어요. 단 한 마디도. 그래놓고 퇴임할 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기 면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합참은 그럼 어땠느냐? 주한미군 사령부, 연합사령부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작전처, 화력처, 또 연합사령관 계속 쏠까요 말까요? 아, 윤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K9 자주포로 쏘기 전에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연합사령부가 폭발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네. 쏠람 쏘고 말란 말지.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거죠. 그래서 연평도 폭격 사건이 끝난 다음 날 맥도널드 장군이라고 작전참모가 작전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군이 아주 노골적으로. 니네는 판단할 줄 모르냐. 내가 이라크 참전해서 여기 부임한 사람인데. 도대체 한국군은 어떻게 된 군데가? 이런 걸 갖고 자꾸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말이죠. 열받아 못 살겠다. 잠깐 여기서 연평도 폭격은 평시에 해당이 됩니까? 평시죠. 평시로 보는 겁니까? 그 전까지는 한미연합작전 차원에서 이런 국지도발 대비 훈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시와 전시를 나누는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전시를 하면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만 전시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데프콘이라는 게 있다고. 네. 있죠. 평시는 데프콘4예요. 이게 전쟁의 징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땐 데프콘3인데 이때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가. 전시작전권. 이때가 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프콘2는 전쟁이 임박한 단계예요. 데프콘1은 그냥 국가총력전이야.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싸우는 거고. 전쟁 그 자체고. 그런데 데프콘3가 선포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연평도. 연평도 때는 데프콘4가 계속 유죄가 됐었던 겁니까? 당연하죠. 그럼 평시네. 평시지. 그러면 우리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연합사에 계속 물어봤다. 계속 물어봤어요. 쏠까요 말까요? 네. 게다가 포격사건 다음 날. 이번에는 합참의장이 직접 연합사령관을 만났어요. 월터 샤프 대장을. 네. 샤프. 그런데 샤프가 뭐라고. 그 사람 합참 대학에서 교수하다 온 사람이고 군단장도 안 거친 장군이거든. 별로 샤프하지가 않군요. 별로 샤프하지 않아. 아주 이상한 놈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라고 우리 한민구 의장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항공역으로 응징 보복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 연합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벌컥 화를 내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펄쩍펄쩍 뛰는 거야. 아마 한민구 의장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연합방위 체제하여서 이거 협의했다고. 그건 한국군 권한이지. 연합사령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계획에 동의한다 그러면 이거 미군이 분쟁에 연루돼 버린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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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자기가 결정해 본토에 물어봐야지.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고 들이대니까 작전 계획을. 아, 나 몰라 이렇게 나간 거고. 그렇다고 반대를 하면 이건 한미 관계가 또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이건 한미가 의견이 다르다는 뜻으로.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한미군 사성장군이 재량권이 뭐 있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말하자면 다 본토에서 결정해. 미국방부에서 직접 통제한다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연합사령관이라는 게 뭡니까. 미태평양사령부의 작전 지침을 받는 예하 부대장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주한미군 2만 명 지휘하는 소규모 부대장이에요. 포스트타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짜증을 내는 거야, 이 양반이. 보라고요. 이 연합방위 체제라는 게 아무 재량권도 없는 저 주한미군 사성장군에게 우리 안보에 관한 모든 걸 다 맡겨? 하려면 미태평양사령관이나 미국 합참의장이나 이런 쪽하고 앞으로는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반도 작전은 전략적 문제입니다. 이제 작전적 문제는 한국군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같이 미 군사고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당나라군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계 15위 경제력에 세계 7위의 어떤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병력이 65만이고 사성장군이 8명인데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에 앞으로 유사시에 북한만 보나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뭔가 대전략 차원에서 위기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주한미군 사령관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본토 미국 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 동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이걸 협의하면 결제 단계를 하나 만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주한미군 하급자한테 이걸 본국에 결제 올려달라는 불필요한 구조 하나를 마련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연평도 포격에서 국지 도발이 있었고 여기서 그러면 보복을 해서 그런데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하면 이 국지전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보복을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장이 됐을 경우에 동북아 정세가 완전히 요동이 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정부 차원 대통령 차원 청와대 차원에서 판단해서 미국 정부하고 판단 내릴 문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얘기해봤자.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겪었잖아. 아주 모멸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걸 극소수 군인만 알아. 대다수가 모르는 얘기예요. 그 모멸감, 구력감 이것 때문에라도 연합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쏠까요 말까요를 왜 김관진 장관이 예하부대에 묻지 말고 대응하라고 했잖아요. 지도 그랬으면서 지들도 미군에다가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있었으면. 그래서 부하보고는 나는 바단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라는 얘기거든요 얘기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래가지고 지난 3년간 그놈의 국지도발 한미공동계획 만든다고 3년을 허비했잖아. 그냥 하면 되는 걸. 이게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문화에 삐뚤어진 안보를 해왔는가. 이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기 때는 이런 게 드러나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평시 작전권을 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태세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거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시키니까 학교 안 가겠다고 앙앙거리고. 그래서 겨우 설득해 학교 보내놨더니 가정교사 붙여줬거든. 대학 입시 낼모레인데. 지 혼자 가서 시험 쳐야 되는데. 가정교사 없으면 못 치르겠다고. 나 대학 진학 안 한다고. 그래서 박정희 때 작전권 환수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안 된 건 뭐냐 하면 20년째 재수생활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국군이. 20년이 뭐예요. 30년이지. 그렇죠. 그 재수생활만 30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 그다음에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이 숭배 대상이 된 것은 전시 증원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발발하면 즉각 오키나와 기지나 하와이에서 뜬다. 뜬다. 그런데 우리 호국 세력이 성경처럼 암송하는 얘기가 뭐냐. 전시에 69만 명의 미 증원군이 온다. 그렇게 많이 와요? 네. 지금도 그런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69만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레이건 때 그때 나온 수치인데 그때도 근거도 안 밝혔어 사실은. 그때 240만 명이었다고 미군이. 그런데 이라크 전쟁 개전할 때 140만 명으로 줄었다고. 지금 오바마는 이걸 더 줄이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놈의 69만 명의 숫자는 아직도 불변이야.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고. 전 세계에 배치하는 미군 거의 한 60%를 뽑아서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오바마가 미 육군하고 해병대 숫자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대가 다 전시해 한국군 전개하는 그 부대가 우선 타겟이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계산으로는 끼케야 1개 사단 플러스 알파와. 아 그래요? 전면전이 일어나도. 그런데. 그런데 지상군이 그래. 6개 69만이든 1개 사단이든 일명 땅개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앞으로 현대전에서. 그러니까 지상군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 지상군 안 와요. 이제 올 부대들이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해공군을 지원하겠죠. 그렇죠. 피를 흘리는 지상군을 왜 보내?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연합직위 체계라는 것에서 계속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다 또는 미군이 주도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전쟁에 기여도가 많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2차 대전 때 어땠느냐. 미군이 전 세계 국부의 68%를 차지했고 연합군의 물자를 거의 다 미군이 됐어요. 그때 500억 달러 그러니까 비행기 2만 대 대포 2만 문 그다음에 이제 전차 4,500대 그러니까 거의 그 압도적인 물량과 병력을 미군이 됐기 때문에 미군이 연합동맹군 사령관을 맡은 겁니다. 아이제나와 장군이. 그런데 기여도가 없는 말하자면 지원만 하는 그 미군이 왜 작전을 주도해? 그거는 절대적인 기여를 우리 한국군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쏟아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사령관을 맡고 주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변한 거거든. 그런데 과거에 연합사가 레이건 때 69만 보내준다는 공수표. 이거 순전히 공수표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것을 공수표로 해서 연년세세 국구조로 가야 된다는 건 이거는 그림자 정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진짜로 69만 명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니까? 그냥 레토릭이 아니고? 레토릭이 아니고? 진짜로 믿고 있다고요? 네. 이해가 안 가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와서 자기 피를 흘리는 착한 엉클 샘이 있다. 이게 미국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선은 현실을 전혀 잘못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연합사를 존치시켜서 연합위기 판단관 한반도 위기 판단관을 계속 주한미군이 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작전을 주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 시대의 산모를 아직도 계속하겠다는 거고 이 한반도 안보를 전략적인 문제가 이제는 주가됐는데 전투 수준으로 격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 어떤 주장을 해왔었냐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빚어졌을 때 주한미군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이 말 그대로 한국에 주둔을 해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야만이 미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용이해진다라는 아주 논리를 편 적이 있어요. 일각에서. 인계 철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가 말했다고. 그건 관료가 얘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데요.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솔리건 장군이라고 주한미군 참모장이죠. 그 양반이 모욕적 언사라고 그러면서 발끈해버렸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질로 삼겠다라는 거냐. 그 얘기냐 이래버리니까 그때가 막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나오고 그때인데 아주 발끈해가지고 모욕적 언사라고 해서 그렇게 한 번 혼나고 나니까 다신 국방부는 그 말 못 끊어. 그다음에 미군이 평택으로 가버려요. 서울에 없어. 이제는 한수 이북에 미군이 없다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가 미군 뺀다 그럴 때 유엔군 사령부 깃발이라도 전방에 꽂아놓고 나가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계철선 바로 그 논리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뭐요. 한수 이북에도 없고 서울에 미군이 연락사무소만 앞으로는 존재하게 될 것이고. 다 밑으로 빠져. 평택에 가서 거기서 500년 기지를 만들어서. 그 500년 기지라는 건 500년의 홍수가 한 번 나도 끄떡없을 후방의 기지를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안락하게 아름답고 거룩한 군데로 살겠다는데. 평택은 북한 장사정포. 무슨 인계철선이야.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있죠? 아니 미군이 평택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북한이 평택까지 가는 단거리 미사일을 또 개발했어. 그게 KN-O2라고 180km 나가.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수원까지인 거 그렇다면요? 아니 그건 포고 미사일. 미사일로? 그게 2년 전에 열병 시기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이건 평택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난파간첩을 파견한다고 쳐요. 항상 미군부대 있는 쪽에서 가겠죠. 오산 평택. 난 대구에서 한국군 정찰 감시하려고 난파간첩 보내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건거대도 오산 평택이에요. 요즘 지난주에 그렇잖아요. 오챙국 장군 간첩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지하철 서울 지하철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군은 계속 후방으로 빠지고 북한은 계속 그걸 쫓아가는 무기를 개발해. 뭐야 이게. 계속 미군 발목 잡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국 세력이나 북한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미군 발목 잡겠다는 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계속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네. 그렇게 보면. 한국군 상대 안 해주잖아요. 왜. 쟤들이 미군 꼭두각시에다가 무슨 정전협정 서명한 당사국도 아니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뭐가 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군사 주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 지구상에 말해요. 미국에 많은 동맹국이 있어요. 우방국이 있고. 이스라엘같이 안보가 어려운 나라도 있고. 요즘은 일본도 안보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휘권을 통으로 갖다 바치고 오로지 미군을 숭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지구상에 딱 한 나라 있어요. 대한민국입니까? 딱 우리나라 하나예요. 그래요? 네. 다 저기 병렬적 지휘 체계입니다. 주일미군 사령부 따로 있고 자위대 따로 있고. 아니 일본이란 나라는 보통 국가도 아니고. 미국에 빌부터 사려나 말하자면 저기 뭐요. 그게 불구자국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나라도 주권 행사해요. 이스라엘 마찬가지. 국력이 우리나라 7분의 1밖에 안 돼. 인구가. 그러면서 사방이 저기예요. 저런 나라도 해. 그런데 우리나라만 안 돼.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무슨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하고 반미를 몰아가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원래 자주국방 이 군사주권을 가져오겠다는 거는 보수의 담론이에요. 제 말이. 제 말이. 아니 진보가 무슨. 저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작권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면 몇 년 연기하자 하는데 저 굳이 반대할 생각 없어요. 왜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미국에는 진보 정권이 등장했는데 미국하고 협의 없이 북진 통일을 하겠다. 평양에다가 우리 미사일 때리겠다.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주국방의 아주 극단적 형태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 인사도 있긴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전작권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주석궁의 탱크를 몰고 가야 된다는 동.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전제가 뭐예요. 군사주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확립돼야 되는데 나는 어쩌면 그게 무서워서 현행과 같은 연합방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굳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 그러면서 연합사도 유지하겠다는 이 모순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소소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확인은 안 되는 통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북한이 몇 번 요즘 개념으로 태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 정문법 폭파사건도 있었고. 이럴 때 무슨 우리 군을 보내서 보복 군사공격을 가했다. 해주방송국을 찾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흘러온 구전되는 얘기가 많고요. 우리가 우리들 정전협정 다 지켰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런데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한데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작전권을 미국에 갖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한미 간의 마찰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응징 보복하겠다. 이랬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유엔사 정전식 교정규칙이에요. 그건 뭡니까? 주요 작전에서 어떤 한국군이 대응하는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지상 해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지금도 교정규칙상 항공작전은 미 70군 사령관 통제를 받게 되겠거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한국군이 단독으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건 뭐냐. 아니 교정규칙 위반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를 컨트롤 해왔죠. 해왔어요? 해왔고. 그때는 모든 작전부대가 미군 유엔군 사령관 통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영화 실미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북파공작원을 1만 4천 명 파견했어요. 그중에 7천 명이 사망했어요. 반 이상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보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한국 사회 진짜 이것도 민주정부가 복원시킨 역사라고. 보수는 항상 이런 걸 숨겼죠. 그런 것들 실미도도 그중 하나였는데 북파는 안 됐지만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응징 보복 작전도 말이죠. 어떨 때는 미군 몰래 했고. 어떨 때는 미군과 협의해서 하지만 마찰을 겪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한국 현대사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비극적 사건으로 점철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려지지 않은 남북 간에는 실제 전쟁을 해온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것이 70년대 중반부터 잦아들기 시작했고. 70년대 초반까지가 피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에 일어서는 아픈 역사로 흘러왔는데. 이거를 과거에 집권하셨던 군사정부 때 집권자들이 영원히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다가 전부 민주정부가 복원시켰어요. 그게 북파공작원,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누가 복원시켰어요. 그렇죠. 안보세력들이 복원시켰나? 아니죠. 김대중 노무회의 정권 때 좋다. 그분들은 전우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전우를. 지들이 저질러놓고 희생시킨 전우를 자기가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역대 국방장관 총장들이. 그래서 국군포로라는 용어도 인정 못하게 했고. YS 때까지. 아예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가족들 연자재로 묶어가지고 불이익 줬던 사람들이에요. 실종자라 그랬지. 그리고 북파공작원 완전히 은폐했고. 이것이 이제는 다 복원이 됐어요. 그때 이거 공개하면 남북관계에 아주 큰일 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요즘은 플랜카드에 국군포로 송환하고 납북자 어째라고 요즘은 데모하시는 분들이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그럼 한국사를 왜곡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연합사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굴절되고 왜곡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 양심에 묻겠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안보를 했던. 이런 결과가 과연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복원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안 느끼는가? 정말 양심에 자기가 결백한가?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점은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기조는 일단 예정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공약입니다. 그렇죠. 예정대로 환수 안 됩니다. 간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한미연합사를 그러면 김종대 편의장의 주장은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십만인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의 대선 올래도 십만인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티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만원에 참여 십만인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서 MBC 문제를 털어봤는데요. 누가 뭐래도 MBC는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MBC의 주인인 건데 과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MBC의 모습 이게 지금 MBC 경영회 그리고 MBC 방송 내용에 투영되고 있는지 이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국민들이 MBC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국 체제가 들어섰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MBC 노조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여지 아직은 부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김재철 차제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만 보여도 희망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이번 주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이탈남 김종배ящ